희극 배우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이고요. 그리고 마음껏 재미있게 이 축제를 누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분이 오시네요. 연예의 대상의 김신영 씨와 청룡 영화상의 김신영 씨 다른 점이 혹시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고요. 그리고 아주 멋진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파이팅!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몇 발자국만 앞으로 나와주셔서 고윤정 씨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셔서 이 쯤에서 조금만 찍다가 이동하겠습니다. 그 쯤에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정면까지 보고 이제 공식 포트 올라오면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고윤정 씨 네, 우리 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자마자 분위기가 뜨거웠는데 청룡 영화상과 함께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초대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재밌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모셔서 거기 잠깐 멈춰서 조금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공식 포트활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모셔서 포즈 취해주세요. 네, 가운데로 모셔서 포즈 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전역 인위해 룰 여기도 전역 일정한 와우 네 이제 한번 공식 포토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뜨거운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팬분들의 환호가 정말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자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면서 화도하고 계시네요 여자팬분들도 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몇 발짝만 뒤에서 한번 사진 찍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식 포토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끝 테만셨던 master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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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